주식회사와 대리인 비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주식회사의 특징인데 요거는 시험에 고대로 나온다. 시험에 고대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큰 글자 있죠?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요거를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 지분의 증권화라고 나와 있죠. 지분의 증권화라고 나와 있으면 이 지분의 증권화가 뭐냐면 소유권에 대한 분리, 그러니까 소유권을 잘게 쪼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유권을 잘게 쪼개가지고 이거를 뭐 했다? 사람들한테 권리 증명서로 나눠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던 그 배 기억나죠? 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서 지분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배가 있으면, 배가 있으면 그 배를 뭐 하는 거야? 배가 있으면 그 배에 대해서 돈 낸 사람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돈 냈으니까 뭐 받았지? 주식이라고 하는 증권 받았지?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거를 뭐 할 수 있다? 사고 팔 수 있게 해놨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분의 증권화는 주식회사의 핵심적인 특징 중에 하나라고 되어있죠. 표시 있다고 하시고 주식을 발행하여 지분을 분할하는 과정을 통해서 개인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되어있죠. 개인들이 쉽게 투자해 표시 있다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감자내에서는 이게 중요하다. 기업의 감자내에서는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한다 표시 있다고 하시면 돼요. 주주 입장에서는 투자금의 운영을 용이하게 해서 시장 전체의 유동성을 상승시킨다고 되어있죠. 유동성 상승의 표시. 지금은 몰라도 되지만 나중에 뒤에 가면 제가 나중에 뭐 심화받을 때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유한책임 보세요. 주식회사는 주주의 출자를 기반으로 운영이 되는데 각 주주는 투자한 금액에 한해서만 책임을 진다고 되어있죠. 투자한 금액에 한해서만 책임진 표시. 개인과 회사의 재산을 분리해서 회사가 가지는 채무 등 영업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본 위험 등에 대해서 주주가 추가적인 책임을 지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되어있죠. 그거는 읽어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유와 경영의 분리 표시 딱 해놓고 별표 두개 치세요. 자본을 출자하는 주주와 기업 운영의 활동을 기본적으로 분리시킨다. 페이지를 넘기니까 기업의 설립자 혹은 소유자에게 항상 경영에게 필요한 지식이 충만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계좌가 필요하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의해서 대리인 비용이 발생한다고 되어있죠. 대리인 비용이 표시 딱 해놓고 별표 두개 치세요. 자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요거부터 일단 볼게요. 자 주식회사 주식회사의 어떤 구조를 좀 보게 되면 주주들이 있죠. 주주들이 있는데 요 주주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거 회의해가지고 결정하는 걸 뭐라고 그래? 그걸 주주총회 그래. 대체 주려가지고 뭐라고 얘기한다? 주총이라고 얘기를 하자. 요렇게 얘기한다. 그럼 주주총회는 1년에 몇 번 모여라고 이야기하면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모여야 돼.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모여야 된다. 그걸 우리가 보통 전기, 전기총회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모이는 걸 뭐라고 얘기해? 임시주총이라고 얘기합니다. 요렇게 얘기하죠. 전기 임시가 있다. 전기는 무조건 1년을 해야 된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건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한다. 요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주주총회가 주식회사의 의결기구입니다. 여기가 의결기구예요. 그럼 의결기구가 뜻하는 게 뭐냐면 의결한다는 말은 회의를 해서 결정한다는 뜻이거든. 회의를 해서 결정한다는 뜻인데 이 의결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회의에서 결정한다 말고 한 개가 더 있어. 그게 뭐냐면 회의에서 결정하는데 결정된 거는 강제력을 가진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야. 됐어? 그러면 결국에는 의결기구에서 의결을 하면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안 해야 되는 거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야, 저 이사 바꿔. 이 이사 바꿔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강제력을 가지기 때문에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주주총회에서 바뀌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싫어! 안 된다는 거야. 되셨습니까? 그래서 의결기구가 가지고 있는 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럼 주주총회에서 뭐 해가지고?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구성해놓은 뭐가 있겠네? 이사회가 있겠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 이사회에서 누구를 뽑아요? 대표 이사를 뽑아요. 대표이사 CEO가 뽑힌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것이죠. 됐죠? 그럼 여기 생각.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를 뽑을 때는 이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뽑을 때는 회사 운영이나 그 다음 우리 회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뽑을까? 잘 모르는 사람 뽑을까? 야, 생각해봐봐. 우리 학원에서 만약에 이사를 뽑는다고 생각해봐. 우리 학원에서 이사를 뽑는다고 생각하면 학원 운영이나 수업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뽑아야 되니 모르는 사람 뽑아야 되니? 내를 뽑아달라는 소리가 아니잖아, 지금. 뽑아줘도 안 할 거야. 됐냐? 자, 생각해봐. 그럼 잘 아는 사람 뽑아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뽑을 거거든. 그러면 결국에는 회사에 대해서 아는 거는 주주보다는 이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알 거란 거야.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될 거란 거지. 대체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뭐 할 사람? 감시할 사람이 필요한 거지. 야, 솔직히 얘기해봐봐. 내가 경영학 수업을 하면서 니네한테 거짓말 쳤어. 니네가 거짓말인데 이렇게 알 수 있겠나? 모를 수도 있단 말이야.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네? 얘네들과 얘네들을 감시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겠지? 그게 뭐냐면 감사가 되는 거야. 됐지? 감사는 이사회하고 뭐 한다? 긴밀하게 소통한다. 이렇게 이런 거 보셔도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주식회사에서 꼭 있어야 되는 세 가지가 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가 주주총회야.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겠지? 두 번째가 뭐냐면 이사회고요. 세 번째가 감사합니다. 됐죠? 이게 주식회사의 3대 기구가 되는 거야. 3대 기구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표이사는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항상 있어야 되는 상설기구는 맞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상설기구라고 얘기해서 필요적 상설기구 그렇게 얘기해. 필요적 상설기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이사회나 이사회나 감사 주주총회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필수 상설기구라고 얘기한다. 됐지? 얘들은 필수 상설기구 이렇게 얘기한다고. 됐지? 그러면 여기 있는 얘네들 대표이사하고 이사회가 맡은 게 뭐냐면 이게 집행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얘들이 집행기구. 너네가 생각 잘못하면 안 돼. 생각 잘못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주주총회가 의결기구지 이사회가 의결기구가 아니야. 대체 이사회하고 대표이사는 뭐다? 집행기구야. 집행기구. 그다음에 여기 있는 감사하고 뭐다? 별도로 만들어져 있는 감시기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식회사에서는 필연적으로 뭐가 발생하냐면 대리인 비용이라고 하는 게 발생한대요. 출판사에서 물어보더라. 선생님 대리 비용이 맞습니까? 대리인 비용이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대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대리인 비용은 뭐냐? 이거는 사람을 다른 사람을 시킨 거잖아. 돈 주고 다른 사람한테 일 시킨 거잖아. 일 시켰으니까 이걸 감시하는 비용과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걸 뭐하는 비용? 알려주는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대리인 비용은 세 가지가 생기거든. 대리인 비용은 세 가지가 생기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감시 비용 두 번째가 확증 비용 세 번째가 잔여 손실이야. 그래서 기본반에서는 이거 정도까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요. 됐죠? 그럼 대리인 비용은 대리인 비용은 뭘로 구성이 되니? 라고 얘기했을 때 감시 비용 확증 비용 잔여 손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지. 됐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거만 좀 더 볼게. 잔여 손실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요거 한번 생각해보자. 감시 비용은 뭐냐면 주주총회에서 감사원을 만들어가지고 요거 뭐하는 거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지? 감시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얘들한테 뭐 해야 되노? 우리가 이런 거 했습니다. 저런 거 했습니다. 계속해서 뭐 해야 돼? 계속해서 보고하고 막 해줘야 되잖아.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확증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됐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잔여 손실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잔여 손실은 잔여 손실은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돈을 더 못 벌게 되는 경우 됐지? 또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너무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뭐냐면 잔여 손실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왜 생기게 되느냐 하면 봐봐 대표이사가 대표이사가 회사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눈치를 봐야 되는 사람들이 좀 있어. 첫 번째로 누구냐면 주주님들 눈치 봐야 되겠지? 됐지? 주주들의 눈치를 봐야 돼. 두 번째는 채권자들의 눈치도 봐야 돼. 채권자 그럼 채권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회사에 돈 빌려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됐지? 그러면 선생님 주주들 눈치 보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어차피 얘들한테 돈 갚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데 돈을 다음 번에 또 빌려야 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거든. 안 볼 수가 없어.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있는 주주들은 우리 회사에다가 뭐 줬지? 돈 주고 주식 받아갔지? 그럼 얘들이 우리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받아가는 게 뭐냐면 배당금이야. 됐지? 그럼 채권자는 우리 회사에 돈 빌려주고 나중에 뭐 받아가노? 채권자는 우리 회사에 돈 빌려주고 이자 받아가제? 이거 받아갈 거 아니야? 됐지? 자 그럼 생각해봐. 자 그럼 생각해봐. 여기는 배당금은 매번 변해 아니면 맨날 똑같이 받아? 변하지. 회사가 돈을 많이 벌면 많이 줄 거고 조금 벌면 조금 주겠지. 됐지? 근데 여기는 이자금은 변할까 똑같을까? 이건 고정이야. 왜냐하면 돈 빌릴 때 이자 얼마 줄 건지를 결정하고 돈을 빌렸을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럼 여기서 생각. 채권자한테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면 채권자는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아무 상관없어. 왜 상관없느냐 하면 어차피 지가 받을 돈은 정해져 있거든.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제가 뭐라 그랬죠? 새끼들이라 그랬나요? 자 생활용어가 나와버렸다. 자 이 기업이 돈을 얼마 벌든 못 벌든 상관없다는 거야. 뭐만 하면 돼? 얘들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아만 있으면 돼. 그럼 나중에 뭐 하면 되노? 돈 딱 받아가면 되니까. 됐지? 그럼 얘들은 위험한 데 투자하는 걸 원할까?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걸 원할까?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걸 원하는 거야. 됐지? 얘들은 안정적인 걸 원한다. 근데 주주 입장에서는 주주 입장에서는 돈 줬어. 내가 너희한테 돈 줬잖아. 뭐 벌어와? 돈 벌어와. 돈 벌어와.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벌어오 수 있는 돈이 훨씬 더 있는데 왜 이것밖에 못 벌어와? 더 벌어와. 이렇게 되겠지? 얘들은 위험한 투자를 하라고 할까? 하지 말라고 할까? 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생각해보자. 안정적인 투자를 하면 우리 회사가 벌 수 있는 수익이 3%야. 위험한 투자를 하면 우리 회사가 벌 수 있는 수익이 한 9%야. 됐지? 그러면 주주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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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는 대표이사한테 9%짜리 해라고 얘기할까? 3%짜리 해라고 얘기할까? 9%로 밀어붙이겠지. 채권자는 3%짜리 하라고 할까? 9%짜리 하라고 할까? 야 9% 아무 필요 없어. 아무 필요 없어. 망하면 안 되니까. 3%! 이렇게 될까 이거. 됐나? 그럼 여기에서 대표이사는 어떻게 결정할까? 그죠? 여기서 대놓고 뭐 하게 되면? 9%! 이렇게 딱 되면 다음번에 돈 빌릴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빌리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3%! 딱 이러면 다음번에 돈 빌리기는 좋겠지만 나는 다음번에 잘릴까 안 잘릴까? 잘리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뭐 해야 되노? 줄타기를 해야 되는 거야. 됐지? 그래가지고 대표이사가 이렇콩 저렇콩 막 궁리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어디쯤에서? 뭐 한 6%쯤에서 뭐 보는 거야? 쇼부 보는 거야. 됐지? 그럼 생각해봐.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벌 돈을 얼마를 못 벌었다고 생각하노? 3% 못 벌었다고 생각하재? 이게 잔인 손실이야. 됐지? 그 다음에 여기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잘 생각해봐. 채권자 입장에서는 야 3% 정도의 위험만 내가 감당하면 되는 건데 왜 내가 6% 위험을 감당해야 되노?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들은 3% 정도가 뭐지? 억울한 거지. 됐지? 이것도 잔여 손실이야. 이해되지 않습니까? 됐죠? 그러니까 잔여 손실은 이런 식으로 뭐 할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정리되셨나요? 됐죠? 자 이게 대리인 문제에서 생기는 대리인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꼭꼭 기억하기 제가 다음에 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